안녕하세요.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향기가 나고 불을 켜지 않아도 훤히 비춰주는 얼큰이 우승강사 이기창 인사드립니다. 음악 3번 시작! 하나 둘 셋!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. 멸치 부부 얘기인데 멸치가 어느 날 두뇌가 나들이를 나온 거야. 그랬다가 세상에 재수없게 그물에 걸렸네. 그물에 걸려서 딱 죽게 됐지 뭐예요. 그런데 마누라가 딱 죽으면서 하는 말이 여보 이승에서 시래기국에서 만납시다 그랬대요.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원순이 뭐니 해도 남편 자기뿐이잖아. 뿐이고 뿐이고 율동을 한번. 하! 하! 동작좀 크게 해 주시고. 여의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. 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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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! 힘든 날은 두 어깨를 기대고 가고 좋은 날은 마주고 가고 이 바람 불면 당신 두 손을 내가 내가 붙잡고 가둬 돈 없어도 당신뿐이고 돈 많아도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운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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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르치다